안녕하세요 더룽재입니다. 오늘은 색연필을 사용해서 체리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색연필로 체리와 물방울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색연필은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을 사용했습니다. 색깔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로 영어로 색이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건 가능하면 알기 쉽게 우리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옐로우 그린은 연두색, 옐로우 커는 똥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이 모조품이 있다고 하니까 구입하실 때 주의해서 구입하세요. 제껀 아무래도 모조품 같다는 카민 레드 색상입니다. 진한 빨간색보다는 살짝 밝은 빨간색입니다. 카민 레드로 체리의 윗부분을 초벌해줍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채색해도 되지만 초벌은 일단 힘을 빼고 조금 연하게 색칠합니다.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자리는 비워두고 칠해줍니다. 진한 부분에는 손에 힘을 줘서 강하게 색칠합니다. 손에 힘을 줄 때 입에는 힘을 뺍니다. 그림 그릴 때 집중해서 그리면 보통 입에 힘이 들어가죠. 카민 레드보다 좀 더 진한 퍼머넌트 레드입니다. 영어 이름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짜증납니다. 최대한 우리말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짙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꼭지 주변의 진한 부분을 채색합니다. 초벌할 때보다는 조금 세게 손에 힘을 줘서 체리 모양의 둥근 결을 따라 색칠해줍니다. 처음부터 짙은 빨간색을 바로 올려도 되지만 초벌해준 밑색이 있고 꼬는 색감의 풍부함과 깊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밑색을 깔아주는게 좋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서 밥 먹다보면 밥 밑에 계란후라이가 깔려있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밑색을 까는가 하고 도시락 밑에 계란후라이를 까는가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레몬 옐로입니다. 연노랑색을 사용해서 체리의 아래쪽 부분을 초벌 채색합니다. 둥근 라운드 방향을 따라서 색칠해줍니다. 초벌 칠이니까 힘을 많이 주지 않고 가볍고 빠르게 촌란거리면서 칠해줍니다. 연노란색 초벌 위에 퍼머넌트 레드, 진한 빨간색을 색칠해줍니다. 중간에 흰색을 사용해서 색연필 선의 자국이 보이지 않게 블렌딩해줍니다. 연노란과 짙은 빨강 두 색을 혼색한다는 기분으로 강하게 블렌딩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체리의 윗부분보다 약간 노란끼를 띠는 밝은 빨간색을 만들어줍니다. 노리끼리한 빨간색입니다. 누르스름한 빨간색 아닙니다. 체리 위쪽도 흰색으로 블렌딩합니다. 처음 남겨둔 하이라이트에 흰색을 덮으면서 블렌딩합니다. 비워둔 부분을 함께 블렌딩하는건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흰색을 덮지 않고 블렌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귀찮아서 그냥 덮어서 블렌딩했습니다. 저에겐 든든한 지우개가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미술 지우개로 하이라이트를 찾아줍니다. 홀더형 지우개로 지우면 세밀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도 찾아줍니다. 전동 지우개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전동전동 소리를 내면서 지웁니다. 아래쪽 외곽을 지운 다음에 스카이블루 라이트 밝은 하늘색으로 역광색을 강조해줍니다. 체리가 빨간색이니까 역광에 보색 계열의 색을 넣어주면 입체감이 더 살아납니다. 퍼머넌트 레드 진한 빨간색으로 밝은 색을 살짝 덮어준 다음에 블렌딩 연필을 사용해서 역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블렌딩 연필을 사용할 때는 아주 세게 힘을 줘서 아씨 너무 힘주가 빠졌네 이렇게 힘을 너무 세게 주면 부러지겠죠. 적당하게 힘을 줘서 블렌딩 해줍니다. 핑크색을 살짝 가미해서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체리가 핑크핑크하게 됩니다. 이제 물방울을 그려줍니다. 짙은 갈색을 사용해서 물방울의 테두리와 어두운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 짙은 갈색 세피아색은 영상 뒷부분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유니포스카 흰색 마카펜을 사용해서 물방울의 하이라이트를 그려줍니다. 체리의 하이라이트도 그려줍니다. 단번에 쨍한 흰색이 안 올라갈 때는 완전한 흰색이 나올 때까지 여러번 겹쳐 올려서 흰색을 칠해줍니다. 흰색을 겹쳐 칠할 때는 너무 두껍게 칠해지지 않게 조심해서 칠합니다. 체리를 부르면 체리 블러썸 재미없다 정신안 체리나 석류색으로 체리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을 채색해줍니다. 포모그레닛 석류색입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중간에 블렌더로 색을 혼색하면서 거친 선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크림슨 레드 짙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석류색이 튀지 않고 주변과 잘 어울리게 중간색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풀어줍니다. 진한 빨간색이 끝나는 역광 경계에 세피아를 칠해서 강조해줍니다. 90년대에 기아에서 세피아란 성용차가 나왔었죠. 색깔 세피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스타일, 이코노미 어쩌고 하는 말에 줄임말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차는 역시 폰이죠. 1950년대에 우리 손으로 만든 첫 국산 자동차가 나왔다고 하죠. 그 차 이름이 시발차입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차를 구입하려고 부녀자들이 계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름이 시발계라고 합니다. 택시는 시발택시, 군용차는 시발집차, 세상에 온통 시발시발하죠. 스프링그린, 밝은 초록색을 사용해서 체리의 줄기를 채색해줍니다. 체리 줄기 보니까 고구마 줄거리 생각납니다. 고구마 줄거리 껍질 까다가 손톱에 갈색 물들어서 한 며칠 더럽은 손톱으로 오해받으며 지냈습니다. 초록색처럼 밝은 색으로 이렇게 얇은 부분을 채색할 때는 여러 번 겹쳐 칠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힘을 줘서 초록색을 진하게 올립니다. 오렌지색을 사용해서 줄기 끝에 흠집 부분을 그려줍니다. 여기는 옐로우컷 똥색을 사용해도 됩니다. 짙은 초록색으로 줄기의 어두운 부분을 채색합니다. 세피아로 꼭지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어둡고 강하게 그려줍니다. 줄기 전체의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정리해줍니다. 검정색입니다. 줄기의 테두리를 정리하고 줄기 끝부분의 흠집 부분을 그려줍니다. 검정색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림이 탁하게 되고 상큼한 느낌이 잘 안나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블렌더로 정리해줍니다. 블렌더는 수시로 사용해서 정리해가면서 그려줍니다. 흰색 젤리펜으로 물방울에 작은 반짝이를 반짝반짝하게 그립니다. 그림자에도 빨간색을 조금 넣어서 체리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세피아 짙은 갈색으로 그림자 전체를 그립니다. 체리 아래쪽, 체리 궁디 이 부분에 세피아 색으로 어두운 톤을 올려서 양감을 살려줍니다. 블렌더로 그림자 부분을 블렌딩합니다. 흰색 마카펜을 사용해서 흘러내린 물의 반짝이와 바닥의 물방울을 그려줍니다. 촉촉한 느낌이 나게 그려줍니다. 축축하면 안됩니다. 촉촉해야 됩니다. 그런 내 모습에 촉촉히 젖어뜨는 기억이 짙은 갈색으로 체리 아래쪽과 그림자 부분을 좀 더 진하고 선명하게 한 번 더 정리해줍니다. 중간중간 계속 블렌딩해가면서 그립니다. 색연필 그림에서 블렌딩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스키나 커피도 블렌딩이 아주 중요하죠. 블렌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술과 커피의 맛이 달라집니다. 색연필도 블렌딩이 중요합니다. 그림의 맛이 달라집니다. 흰색으로 블렌딩해줍니다. 흰색으로 블렌딩을 하면 색연필 선이 부드러워지는 동시에 색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에 빨간색으로 색연필 선을 조금 넣으면서 정리하면 체리 꼭지 주변으로 결이 생기면서 과일의 느낌을 더 살려줍니다. 이상으로 색연필을 사용해서 체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